저기로 좀 진동으로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또 갑시다. 이제 아까 보류시켰던 그 단가에 명인명창 가기로 했지요. 명인명창 가고 그 다음에 펜션을 우리가 했지요. 명인명창 해서 마저 더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또 고고천변도 나가서 거기까지 해서 또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명인명창 괜찮습니다. 명인명창 풍류랑과 가진호사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1등 세약수 통영과 탕폐천룡 안장말을 태우고 발도 풍류나마 성세도 있고 파역도 있어 알은 말이 뭣도 알고 간드러진 풍류나마 수백병병 모두 누워 각기차나 맨찬창만 허여 팔뚜뚜만 허여 팔뚜강 산을 구경할지 경상도 태백산 남장동강을 구경하고 전라도 진이 사는 섬진강을 구경하고 어디까지 했습니까요? 어디까지 나갔나? 잘 들러시네요 이게 맨 구경만 가기 때문에 저기 봐 우리 회원님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어 왜냐? 우리 회원님들은 겁나 부지런하거든 맨 구경만 다니고 그런 거 안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노래도 그닥 안 좋아하게 돼 있어 그러나 우리는 좀 여유롭게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강원도부터 다시 할게요 강원도 아닌데 경상도보다 경상도 태백산 시작 경상도 태백산 낙동강을 구경하고 시작 낙동강을 구경하고 낙동강을 구경하고 잘한다 전라도 진이 사는 전라도 진이 사는 전라도 지리 사는 지리 사는 해갖고 열 번째 써놔 전라도 지리 사는 사는 이렇게 붙여야 돼 지리 사는 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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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요 섬진 섬진 강을 구경하고 충청 그 다음에 일구여달 보강에서 후헝 독해룡산 충청도 시작 충청 충청 허헝 독해룡산 백마강을 구경하고 백마강을 구경하고 백마강을 구경하고 백마강을 구경하고 백마강을 구경하고 황해에도 구월 사는 살ها 황해에도 구월 사는 사는 이게 대부분 열 번째에 나오더라고 황해에도 시작 황해에도 구월 사랑은 그지? 옹진수 고고고를 옹진수 고고고를 구경하고 일곱여덟 번째 구경하고 여기 황해도 옹진수를 구경하고는 일곱여덟 번째 싸워야 돼 옹진수 옹진수 고고고를 구경하고 시작 옹진수 구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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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시네 평안도 천부 울산 시작 평안도 천부 울산 대동강을 구경하고 대동강이 세번째 박에서 대동강을 구경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충청 흐흥 독해 룡산 시작 7,8박에서 충청 흐흥 독해 룡산 시작 충청 흐흥 독해 룡산 한번 더 충청 흐흥 독해 룡산 한번 더 시작 충청 흐흥 독해 홍해룡산 백마강을 구경하고 백마강을 구경하고 구경하고 황해도 구월 사는 황해도 구월 사는 도는 여섯박에서 끝나고 구월이 칠팔에서 나와줘야죠 황해도 구월 사는 시작 황해도 구월 사는 도가 여섯번째 황해도 구월 사는 시작 중 황해도 구월 사는 공진 수 고고고고 구경하고 구경이 여기를 칠팔에서 나와줘야 돼요 시작 공진 수 룡 구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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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도 천부국 울산 시작 평안도 천부국 울산 평안도 천부국 울산 평안도 천부국 울산 대동강을 구경하고 세번째 박 대동강을 구경하고 함경도 백두산은 함경도 백두산은 도만강을 구경하고 도만강을 구경하고 강원도 금강산은 강원도 금강산은 세류강을 구경하고 세류강을 구경하고 여기까지 할게요 중척흥흥더개룡산 중척흥더개룡산 백마강을 구경하고 백마강을 구경하고 황해도 금강산은 황해도 금강산은 옹지인수를 구경하고 옹지인수를 구경하고 옹지인수를 구경하고 옹지인수고고고고를 구경하고 옹지인수고고를 구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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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도 천부 거울산 평안도 천부 거울산 평안도 여섯 번째 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 천부 거울산 다음 장단까지 넘어가야 돼 대동강 뭐 이렇게 가면 되고 시작 평안도 천부 거울산 대동강을 구경하고 세 번째 바퀴 나와야 돼 시작 대동강을 구경하고 함경도 백두산은 함경도 백두산은 함경도 백두산은 풍만강을 구경하고 풍만강을 구경하고 강원도 금강산은 강원도 금강산은 세 류강을 구경하고 세 류강을 구경하고 완전 잘했어요 중천 흐흥 흐흥 독해룡산 중천 흐흥 독해룡산 장단을 중천 흐흥 독해룡산 중천 충촌 충촌 어흥 동해룡산 백마강을 구경하고 백마강을 구경하고 백마강을 구경하고 백마강을 구경하고 9월 사는 공직인 수거를 구경허고 공직인 수거를 구경허고 구경허고가 아니고 구경허고 떨어뜨리라고 구경허고 황해 아님 평안도 천부걸산 평안도 천부걸산 대동강을 구경허고 세 번째 박에서 사 넣어갖고 첫 박 담장들은 첫 박 두 박을 먹었지 그러니까 세 번째 시작하지 평안도 천부걸걸산 대동강을 구경허고가 되는 거잖아 시작 평안도 천부 여섯 번째 박에서 도가 떨어져야 돼 시작 평안도 여섯 번째 박에서 평안도 시작 평안도 천부걸산 대동강을 구경허고 세 번째 박에서 하나 둘 대동강을 구경허고 대동강을 구경허고 중강강을 구경허고 중강강을 구경허고 강원도 금강산은 강원도 금강산은 강원도 금강산은 80inh4 충정 subset 대동강을 구경허고 중국 하나 둘ering 황해도 9월 사는 봉진숙을 구경하고 봉진숙을 구경하고 자꾸 그 구경하고 음도 안 떨어뜨리고 꼭 거기 가서 틀리고 장담도 안 맞아 봉진숙을 구경하고 시작 봉진숙을 구경하고 그렇지 평안도 전북 거울산 평안도 전북 거울산 도가 6번째 박에서 평안도 시작 평안도 전북 거울산 대동강을 구경하고 세번째 박 하나 둘 대동강을 구경하고 대동강을 구경하고 대동강을 구경하고 대동강을 구경하고 대동강을 구경하고 구경이 아니야 구..구..구가 아니고 구경하고 대동강을 구경어곳 그렇게 해야 돼요 평안도 천북 울산 대동강을 구경어곳 평안도 천북 울산 대동강을 구경어곳 평안도 천북 울산 평안도 천북 울산 평안도 천북 울산 구만강을 구경허고 구만강을 구경허고 강원도 금강산은 강원도 금강산은 세류강을 구경허고 세류강을 구경허고 잘하셨어요 이제 요것은 집에 가서 백수단이 없어요 백수단이 없어요 세류강을 구경허고 세류강을 구경허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이 없어서